대전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특례보증 규모는 1,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 보증과 청년 창업 신규 보증 두 종류로 진행됩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입니다. 대전시는 2년간 연대출 이자의 3%와 연신용보증 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 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